울산 혁신도시로 이주한 공공기관 기혼자 직원 10명 중 4명은 가족을 서울에 남겨두고 나 홀로 이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. 미래통합당 박성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9개 울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기혼 직원 중 가족과 함께 이주한 사람은 60.2%에 불과했습니다. 지역별 혁신도시 가족 동반 이주율을 보면 제주가 75.1%로 가장 높았고 부산 68.7%, 전북 66.6% 순을 보였고 울산은 노동부 고객상담센터가 81.8%로 가장 높았습니다.